오! 오! 왔어! 이자분이네. 누구실까? 누구야? 궁금하다. 우와! 오! 함수은 님이시네. 이 드레스테리 어디서 직접 가셨어요? 아니, 저 증정받아요. 증정받아서 계속 돌려입어요. 증정해 주신 분들 좋아하죠. 대단하시다, 진짜. 오, 소탈해. 안녕하세요. 저는 남편하고 이쁜 아기 혜정이하고 잘 살고 있는 함수은입니다. 혜정이의 얼굴이 뭐야? 진짜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너무 멋있어. 와! 열력도 있어. 와! 대박이다. 제가 43살 결혼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 몰랐어요. 저도 사실은. 저희가 만나서 6개월 만에 결혼했거든요. 그러니까 남편도 솔직히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었어요. 처음에. 그래서 갑작스럽게 제 나이를 알게 되면서 나이가 너무 많다고 빨리 결혼하자고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됐어요, 결혼이. 빨리 결혼해서 아기를 안 가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한테 막 뭐라고 그랬었어요. 멋지다. 멋있다. 이거 너무 많다고 빨리 결혼하자. 대박이다. 어우, 얘 돈 봐라. 얘 웬일이야, 진짜. 어우, 내가 심쿵. 아이고, 너무 예쁘다. 제가 요즘 뭐 함소원 하면 이런 리얼리티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시댁, 남편 이렇게 포커스가 돼 있는데. 그렇지. 우리 시댁 가족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많이. 맞아요. 아까는 너무 좋아. 채영 언니가 너무 웃기셔서.